힘들다. 너무 피곤해 죽겠다. 나는 토요일날을 어제 어떤 목적으로 시내를 갔는데 어떤 여고생, 여고의 어떤 그 여고를 지나게 됐는데 서너 명의 여학생이 나왔다. 그 여학생의 뒷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다. 너무 축 처지고 힘도 없고 지쳐있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 여고생이 많이 힘들까? 나도 힘들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그 몹쓸 놈의 무한경쟁. 무한경쟁은 너무 비겁하다.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살라는 이야기도.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산다. 그러니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무한경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힘든 그 경쟁이 뛰어들어 있고 우리는 그리에서 나의 앞길만 보지 옆길을 자고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죽어 가도 나는 그 사람을 보살필만 여유도 없다. 더불어 나는 지쳐있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은 나의 내 일에 모든 건 다 짜증스러운 일들이다. 모든 사람이 짜증스럽다고 한다. 짜증스럽단 말이야. 그렇게 듣기 싫다. 모든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한다. 나는 어디로 간다.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조금은 돈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대신에 우리는 항상 피곤해 있어서 매시간의 경쟁사에서 모두 쓰고 와서 가족에 들어와서는 오직 가족 모두의 피곤한 모습들 뿐이다. 그러니 가족들은 모두는 가족들과는 서로 여유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아빠 나 피곤해. 엄마 나 피곤해. 나 잘 거야.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살았다. 10년, 20년 그렇게 무한 경제로 살았다. 우리는 이 무한 경쟁이라는 소리에 떠나 멋있는 것 같다. 나만 아니면 돼. 이 이야기가 거침없이 내는 게 섭수다. 또 우리는 이제 오직 나만 살기에 사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무하게 이제는 전부 다 피곤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쳐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가 지치지 않는 어떤 누구가 지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먼 옛날에는 집에 있는 엄마가 그것도 아주 보편 중산층 가정에서 일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돌아올 때 엄마가 학생을 어서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라는 그 조금은 힘을 축적된 엄마가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도 엄마가 없다. 모두가 지금 돈 벌기로 나가 있다. 다 지쳐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친 사람은 어디에서 기댈 것인가 모두가 혼자 외롭게 방에 틀어박혀서 호흡만 껄딱껄딱 호흡만 할 뿐이다. 지친 이 모습은 치열 곳은 오직 또 하나 있다. 강아지의 위주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 옛날에는 3D 업종이 난 게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쳐있는 내가 3D지 잘 모르겠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항상 피곤하고 흥믁 지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난 넌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나는 정년을 해서 조금 쉬고 있는 주계 우리 라이프사이클 속에서 조금 쉬는 주계 그렇다고 뭐 몇 가지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좀 우리 사회가 뭔가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뭔가 무엇인가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인가가 이상한 것 같다. 지금 우리는 많은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많은 곳이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기분이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 나는 더 힘들다. 지친 우리 피곤한 우리는 가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내가 지쳐있어 내가 피곤해 있어 난 늘 짜증스럽다. 그러면서 나 함께 사는 사람 모두가 나의 피의자가 생긴다. 나 역시 나 옆에 주변 사람들이 늘 피곤해 있고 늘 지쳐있어 나에게 짜증을 바꿔버린다. 어느 것도 내가 마음붙일 것이 없다. 모두가 피곤하니까 감사합니다.